형 듀오하면 그분도 똑같이 9만원 드릴게요. 나 엔나 자비 없는 편. 나 킴모카 키를 굶주린 편. 모카형 유튜브. 포바 미션. 듀오로? 듀오로? 나 듀오로? 포바야 뭐해. 아 듀오든 뭐든이구나. 주겠단 소린데 기다려봐. 죽였단 소린데 두시간, 두 시간 안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팀 인상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어 기다려. 응, 아니야. 아니 c bump 이렇게 픽해놓고 꼭 APO원ị라면 지랄하더라? 골립웨어가 있는데. 봇치 왔다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". 야, 야. 야, 야. 야. 비켜줘. 형 듀오하면 그분도 똑같이 9만원 드릴게요 나 오늘 선약했지롱 듀오에서 이기면 9만원 한판이야? 아 이기면 2시간 제한시간 야 얼마 안 남았어 니가 다 받는거지 둘 다 9만원 티오 어디야? 야 뭐해 야 뭐해 빨리와 미션 2파서블 빨리와 야 시발 야 빨리와 야 빨리와 뭐해 오랜 돼지고 돼지 말고 돼지 아니 초대 안됐잖아 돼지야 아니 그 돼지는 나고 돼지 아 돼지야 구이 돼지야 초대 안됐잖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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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초대됐나 뭐해 빨리와 빨리와 픽해 픽해 나 원딜 잡았어 빨리와 그래서 님 선약은? 8억 맞았어 이기면 9만원 이래 하니까 다녀오래 방금까지 랭크에서 고통받고 오셨다면서요 아 랭크가 아니구나 롤에서 롤은 고통받지 늘 야 그렇게 말하면 할망 없기네 여러분 보세요 롤 스트리버는 고통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마조이스트들이야 이 발언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2시간 내로 이기면 이기기만 하면 돼? 응 개빡개만 나 X됐다 15시절 캘린저 시절 엠마 강림 14인가? 14구나 너 원딜 뭐 할 거야 왜? 수업 좀 미친백 아 나 진저진 아 시발 진이 없다 아 미친나봐 야 데블루시안, 미포, 애쉬, 이즈, 카이사, 케이틀린, 트타이서 이즈죠 네 그렇습니다 제라스 5천탄 장인에게도 제라스 3픽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 저게 5픽 미드 같은데 야 이러나 저러나 서브는 의미는 없네 그럼 내가 그냥 진들고 받은 거 알게 이제 미즈하자 나 지금 진지하다 야 근데 어떻게 제라스 상대로 투필을 꺼내냐 약간 이속으로 씹어먹겠다는 마인드인가 투필 기본 이속이 좀 빠르긴 해 30일걸? 그니까 다른 미드 챔에 비해서 좀 빠르긴 해 놀라운 사실은 제라스가 미드 챔 중에 이속 제일 빠릅니다 하하하하 진짜로? 얘 기본 이속 340이야 아 진짜? 어 제일 빨라 공중이 떠난 현재론가?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? 아 적팀 조합, 바텀 조합 짜증나 스킬샷이 쫙쫙 달라붙는구나 난 안 맞아 나 존나 잘 맞아 나 엔나 지금까지 스킬 적중률 100% 뭐야? 아 뭐야 아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끝나고 정산하면 되네 이거 내가 먹튀해도 되냐? 돈 잘하죠 야 너 마음이 너무 차 9만원이면 차도 돼 사람이 매물차네 먹었지롱 바보들아 먹으러 막을 거면 진작 막았어야지 또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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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애매했다 플랜스러스 게임 미션! 진지한 김모카 나도 지금 진지해 조심해 나 엔마 자비 없는 편 나 김모카 킬을 굶주린 편 그 킬 내가 먹어야지 개새끼 SCP 정확히 두 방에 유성 맞으면 죽겠다 내 집 안 갈라나? 하는 꼬라지 보면 안 갈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발 좀 묶어놔봐 미인계 써 미인계 그치만 자리에 없는걸? 애쉬가 몽골인이면 여기까지 볼 수 있을 듯? 애쉬 몽골인 아닐까? 몽골인 아니라서 매 날리는 거 아니었냐? 아니 이 자식 챌린전 가 뭐해 김엔마 빨리 솔킬 내지 않고 그러면 해줘야지 그럼 또 껍이지 아 이소 아 씨발 내가 간다 김모카 이 새끼 잡아줘 아 존단 느려 존단 느려 존단 느려 너 왜 와서 시간이 좀 남아 하하하하 아 되게 여유로우신가봐요 여유로우신가봐요 아이 씨발 좀 그만 밀어봐 뱉고! 나 엠마 노데드 선언 어! 어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애쉬 고기 아 씨발 이거 저 가구 꺼이 아니었네 염병알 애쉬 고기 씨발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바보야 애쉬 고기 씨발 연아 아 아 아 아니 걸린 사람 잘못이지 잡은 걸 어떡해 아니 애쉬가 지금 거기 싸우다 말고 그러면 갑자기 나 입장으로 개 땡겨오면 말 좀 해주지 아니 내 탓이여 그래서? 아니 잡았는데 바텀 잡았는데 이게 바텀 탓이야? 말 좀 해주지 거 맞을 줄 몰랐지 아 그걸 맞네 애쉬 국 날아가 애쉬 국 날아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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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아가지 씨발이야 아니야 날렸어 날렸어 나한테 날렸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대신 맞아줬구나 아 깜짝이야 아 매 애쉬 고기 내가 맞았다고 아니 애쉬 라인전 안 힘들대? 아니? 쟤 정말 힘들건데 진짜 힘들던데 너 왜 자꾸 궁을 미드에 서지? 맞았냐? 아니야 피했어 왜 날리는 번드 모레이네 오 맞았어 등장 안돼 킬 당 미션 있나보구나 이 새끼 반응 보니까 야!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!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세스코 도와줘 여기 세스코! 엔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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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스코! 오케이 오케이! 아니야! 근데 왜 이거! 근데 왜 이거! 야!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무슨 새끼? 무슨 새끼?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공으로 맞추면 잡아주냐? 나 공 없는데? 왜 물어봤어? 궁금할 수는 있지? 그게 좋아? 아 시발 안줘 개새끼 지금 뒤졌다 말이 심해 말이 심해 저 없이 먹어야겠어 말이 심해 어! 젊나 세네 아이야! 고맙느냐 이게 순도 100% 모카양이다 아! 안 돼! 안 돼! 내가 먹을 거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이 헬카리! 날씨 강하군 오! 아 깨끗! 아 까비! 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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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저걸 못 잡았어 저 인정! 이제 빨리 잡았어야 됐네! 제가 잡아드렸잖아요! 빨리 잡았으면 제가 드럭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! 잡아드렸잖아요! 그럼 이럴려! 퀴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! 내가 스킬 다 빗맞았어! 난 소른 칠 거야! 아까 지금 서른 누르면 진짜 서른 될지도 왼쪽 소른 안 치나? 칠 때 되지 않았나? 안 치면 좋지! 안 치면 좋아! 오히려 좋아! 그치 킬당 얼마길래 이렇게 오히려 줘! 오히려 줘! 오히려 줘! 너무 달아! 어? 뽀찌 드림? 내꺼야! 저거 저거 트패 트패! 나도 나도 나도! 아 플래싱! 얘한테 킬을 주고 차라리 뽀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차피 내가 킬 먹어서 뭐해 너무 달아! 야 이거 다 갚네! 이게 진심모카역이다! 진심모카역과 진심엠마였다! 터질러버렸다! 너무 잘해버렸다! 아 내 14점 줘! 난 승격전이라 몇점 주는지 모르겠어! 너 때문이야! 니야 9만원 줄 거지? 내 손에 니 9만원 있다! 내 손에! 니 9만원 내 손에 있다! 니 9만원 줄 거지? 우리 신뢰관계가 이거밖에 안될 리가 없어! 뭐라고 엠마야? 누나! 잘 안들렸어 뭐라고? 9만원 이랬잖아! 이랬잖아! 고생했다! 아 입금해! 입금해 이지라! 이것이 모카역이나 사실 다이아 못가는 건 다 컨셉이었다! 여러분 봤죠? 이것이 저의 실력입니다! 가끔 자본에만 휘어나오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이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이 나오고 여러분orie가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나의 만약에 인간을 빓기 위해 시즌에서 뱈지는 경험에 여러분 안녕하세요! 우리 유튜브 아이스워크 우리 유튜브 아이스워크 여러분 안녕하세요.